루아! 노아지! TV! 안녕하세요, 저는 뿜빠! 저는 루아! 저는 뿜디!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했네요? 네! 네. 네이블로 말하기 좀 쑥스럽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투빠이 케이크 채널을 오픈합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놀라셨죠? 이렇게 정식으로 공개되는 건 처음인데 뚜빠와 게임을 즐겁게라는 게임 채널을 오픈을 했고요 영상이 지금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데 제가 평소에 게임을 정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채널을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게 되었고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꼭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응원의 댓글 많이 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뚜빠가 너 뭐해? 물어보니까 아빠를 그려줬더라고요 이렇게 게임 채널 하는 거 그려줬어 아 잘 그렸다 헤드셋이랑 컴퓨터 하는 것까지 잘 그려줬네 일단은 게임 채널 오픈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즐기고 있는 게임이 일단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 컨텐츠는 카트라이저로 당분간은 할 것 같고 다른 게임도 추천을 해주시면 많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뚜누트지는 아빠가 무슨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블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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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도 우리 뚜뚜두간이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제가 재미있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지만 저희는 컴퓨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꼭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처음이라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버벅대고 어색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문제는 중요한 점은 데일리 업로드라는 점 제가 매일매일 재미있는 컨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시간대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한번 고민해볼게요 시간대는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이면 채널을 넘어가셔서 영상 한번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해놓을 거고 링크에도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학생회에서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